히힛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이예요. C 거점이 점령되었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A 거점이 점령되었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곕시켰곕으로 M의氏는 분명적으로 일으킬 것 manifc él,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 지독하군 한 몸처럼 돌격하는군 불꽃이 식어버렸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모두 함께하는군 강철 군주들처럼 맞지 자네 편이 앞서고 있지만 방침하지 맞지 상대도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 제대로 맛보게 해주라고 C 거점이 점령됐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승리가 바로 앞에 보이는군 싹쓸이 해버리게 A 거점이 점령됐군 A 거점이 점령됐군 침탈 아직 거점이 점령됐군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적들이 이를 악물고 돌아왔군 겐장은 풀지 말게 당첨에cz 도착하면 지우는 뭐야 적들이 이를 악물고 돌아왔군 인장을 풀지 말게 이 거점을 탐납시켰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이 거점은 탐납시켰고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 사냥을 끝내게 3분 남았네 격차가 훨씬 멀어졌네 잘했어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토로 돌아갈 시간이야 승리가 바로 앞에 보이는군 싹쓸이해버리게 이 거점을 탐납시켰군 이 거점을 탐납시켰고 자네들이 격렬 기술을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이 거점을 탐납시켰고 그 위험한 스템이 이 거점을 탐지하여 그 위험한 스템이 이 이 테이프가